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정말 인성이 터진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미친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넷사이코 듣도 보도 못한 것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이 밥을 처먹다 말고 갑자기 저승에서 다시 돌아왔다며 옛날에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아빠 비니 장난을 쳤어요. 이건 미친건가요? 원제 남자친구가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아빠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3회 초년생 그냥 여자입니다. 남친은 8살 연상이구요. 33살이죠. 그리고 1년 조금 넘게 만났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친이 어제 오후에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아빠 흉내를 냈거든요. 성대모사 같은 거 아니에요.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리는건데 여러분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일단 저희 아빠는 6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아직 고등학생일 때 졸업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빠 되게 고지식한 분이고 아니 좀 꽉 막힌 꼰대 그런 분이긴 해요. 고니적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런 건지 당신 아내 즉 저희 엄마랑 자식인 저한테 가끔 막 상처가 되는 말도 서슴치 않고 뱉던 그런 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막 반항하고 대립을 하고 또 당연히 부녀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나쁘죠. 좋을 리가 없죠. 특히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부터는 반박심이 더 커져가지고 마음이 식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피했어요. 무시한 거죠. 특히 아빠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죄송하지만 제가 마음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아빠가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혹시 당신의 자식인 내가 아빠를 많이 미워하고 속으로 막 저주를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거 다 설마 내 탓인 건가 이런 말도 못할 죄책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괴로웠거든요. 특히 따지고 보면 다 잘되라고 한 소리인 건데 그런데 내가 철이 없어 마음을 닫아가지고 아빠가 많이 외롭고 슬펐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가끔씩 아빠 생각이 나면 막 너무 죄송하고 또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러는 거 즉 우는 거를 남친도 봤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부모님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몇 번 아빠 이야기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랬는데 사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 거지 같은 일이 바로 어제 오전에 제가 남친 집에 놀러러 갔거든요. 그렇게 둘이 꽁냥꽁냥 놀다가 오후가 되면서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살살 찌릿찌릿하게 원래는 밥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결국 저는 배가 아파서 못 먹고 남친 혼자만 밥을 먹게 됐어요. 이때 남친은 식탁에 앉아있었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혼자 밥을 먹는 게 미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이걸 뭐라고 해요? 비위라고 하냐? 여하튼 갑자기 돌아가서 저희 아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딸 꽁꽁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꽁꽁이 어렸을 때 못해준 거, 미워한 거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이승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빠가 우리 꽁꽁이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정말 믿도 끝도 없이 이런 소리를 주저주저 뱉을 되는데 저희 때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생각사고 다 정지됐어요. 한 2초인가 3초? 여하튼 멍하니 잠깐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뛰쳐나와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하루가 지나 지금까지 연락오는 거 계속 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나 너무 무서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반. 만약 이게 진짜로 빙의가 된 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고 반대로 그냥 개뻘소리를 한 거라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안전이별이나 하세요. 아시겠어요? 에드슨이 제가 계속 안 보다가 방금 처음으로 문자 온 거 확인해 봤는데요. 장난이 어때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2반. 헐. 장난이라고?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안전이별 하세요. 아니 뭔 귀신이 신연기를 차고 자빠졌어. 돌았나? 그것도 다른 귀신도 아니고 자기 여친의 돌아가신 아버지 귀신이라니. 이야. 그것도 못한 거야? 소름 돋네? 달달달달달. 2반. 아니 지가 무당이야 뭐야? 어? 이건 그냥 고인모독인 거고 앞으로 더 그지 같은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요. 돌아가신 아빠가 도우신 거야? 저 새끼는 절대 아니라고. 어쩌면 진짜 빙의를 하신 걸 수도 있겠다. 경고해주려고. 3반. 이런 미친. 야. 뭐야? 넌 또 뭐야? 아니 아직도 남친이야? 어? 버려라 얼른. 똥 묻는다. 4번. 여기다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용서하잖아? 그럼 니네 아빠 저성에서 피눈물 철철 흘리신다. 5번. 제가 쓴이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주면 그때는 어쩔 건데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저 새끼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지가 뭘 쳐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런 등신인 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쓴이 본인도 어때요? 저 새끼랑 헤어질 생각 전혀 없잖아. 안 그래요? 6번. 와 미친 이거 뭐야? 신발 소름돋아. 정뚝 떨어지네. 덜덜덜덜. 7번. 그러게.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 설마 지 딴에는 이렇게 해주면 여친이 감동받을 거라 생각을 한 건가? 뭘까요? 8번. 야 이거는 뭐랄까. 살면서 정말 뜻도 보도 못한 천하 대 등신이네. 정말 신기하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것들 어디 가서 만나는 거야? 거기다 사귀기까지 해? 야 여친 아빠 빙의를 하다니. 미친. 야 이거 뭐냐 이거. 8번. 잘 들어라. 이 새끼랑 계속 만나면 결국 너도 똑같은 년인거든. 알겠어? 10번. 아니 나는 흉내라길래 무슨 아버지 살아 계셨을 적에 몇 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성대모사를 한 건가? 미쳤네? 이러고 들어왔는데 뭐 빙의 연기를 했다고? 이야 완전 개사이코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인간도 정상 아니에요. 원제. 아내의 반응이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목처럼 아내 반응이 너무 서운한데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지금은 만삭입니다. 저희 어머니와의 그 시기한 많은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어머니도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결국 저희 어머니가 먼저 터져가지고 그냥 니들 안 보고 살겠다 이랬고 아내도 좋다.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아무 연락도 만남도 없이 그렇게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만 왔다 갔다 하죠. 사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진심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니까 홧김에 당신 마음에도 없는 걸 좀 살짝 이야기한 건데 아내는 거기다 대고 나도 아쉬운 거 하나 없다며 그 뒤로 싸그리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이죠. 제가 어머니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어머니가 며느리 주라고 과일을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그래 어머니도 이제 좀 풀고 싶은 거구나. 당신도 어느 정도 잘못한 걸 깨우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알겠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어요. 이거 어머니가 당신 주라고 나한테 챙겨주시더라 이러면서 과일을 건넸는데 야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어. 너무나 냉정한 표정과 목소리로 아니 이제 출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뭐야? 왜 이래? 이제 와서 무슨 과일을 챙겨? 왜 안 하던 짓을 해? 내가 바보로 보인대? 뻔히 속 보이는 짓을 하고 계시네. 난 됐으니까 너나 처먹고 애도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전해라. 이러는 겁니다. 냉정하게.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연을 끊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 태어날 애도 안 볼 거다. 너도 안 볼 거다. 영원히 안 볼 거다. 이런 말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화가 나니까 확김에 그런 거지 진심이 아니에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아내도 좋다 콜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동의 없이 몰래 보여주면 이혼하겠다 뭐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쫄아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는 시간도 제법 많이 지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풀고 싶다며 과일까지 챙겨 보내셨는데 계속 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하다 싶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사람과 전쟁에 나오는 개미친 막장 짓을 하는 시무들 있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사소한 거 살짝 서운한 거 그렇게 좀 싸이도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말이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태어날 아이 때문에 과일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정말 당신 며느리 생각해서 며느리 먹으라고 이러는 건데 그걸 계속 이렇게 고쾌해가며 그러놓고 당신 손주는 또 보고 싶은 모양이지? 이딴 소리만 해대는데 아 골치가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이 먼저 내미는 손을 이런 식으로 뿌리치는 거 솔직히 아랫사람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핫설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 1반 야 지애미가 며느리한테 뭔 짓거리를 했는지 말은 못하네 그래 너 스스로도 아는 거지 그걸 여기다 다 풀었다간 지랑 에미랑 동시에 생미장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끌깔깔깔 2번 님 혹시 눈치가 개빡았나요? 그게 아니면 지능에 뭔가 심각한 문제라도 있는 건가? 나는 이 글 속에서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도 다 보이는데 왜 그런 걸까? 출산할 때 됐으니 손주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과일 쪼가리 보낸 거 아니야 그것도 오지게 생색 내면서 준 거잖아 그리고 니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을 거라고요? 아니 그럼 연 끄는 당신 아내가 미친년이다 이거네 그죠?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야 안 그래? 별것도 없는데 시모랑 연 끄는 거 아니냐고 안 그러냐고 3번 아이고 그깟 과일 뭐라고 생색 오지네 진짜 야 니네 엄마가 아는 애한테 막말을 해댄 건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시모 자리가 벼슬이야 뭐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네 며느리랑 연 끊고 싶으면 바로 끊어버리고 또 반대로 다시 붙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붙이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막말 들은 며느리는 아이쿠 네네 어머님 이러면서 다시 거기에 기어 들어가야 되나? 아니 그 과일이 본데야 뭐야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끌끌 4번 아이고 이 미친한 년에게 과일식이나 챙겨 보내주셨다니 성은이 만각해서 지난 가오는 다 잊어드려야 하나? 5번 아 이 꼬롬한 양아치 새끼 하는 짓거리 좀 보소 지 엄마가 며느리 들들 복다가 연 끊자 라고 했던 부분은 싹 지우고 다시 썼네 6번 6번 오늘 아니잖아요 며칠 됐잖아 내가 그때도 말했지 과일 한 봉지 따위 이건 그냥 옆집에 있는 이웃 할머니도 사주셨다고 나한테 너희 엄마랑 너랑 도대체 왜들 그래요? 추잡스럽다 정말 7번 죽도록 부려 처먹고 괴롭혔던 며느리한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과일 따위가 아니라 과수원 정도는 되어야지 할매가 양심도 없네 8번 8번 값질하다가 팽당하고 이제 후회되니까 겨우 과일 쪼가리 보내는 거 보소 차라리 너네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빌어라고 해라 아이고 하여튼 늙은 것들은 사과할 줄도 몰라요 두 번째는 뻔히 보이는 그런 클리셰 느낌이죠 절대 말 안하지 자기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말 안합니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야 이거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는 설마 저거를 위로랍시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게 더 최악인데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아무튼 감사합니다